1.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청소년부 2가정 1학기 하나바이블 6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배울 말씀은 11개와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 11개와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을 만나다에는 크게 4가지의 키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거듭해갑니다. 이스라엘 왕조는요. 이렇게 거듭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바뀌어갔고 이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결국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중에도 다일 왕조를 향한 과거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도 그 약속을 이루실 반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은 남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장차 유다지파 다잇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무류보다를 통해서 함께 영상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죄를 짓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놀아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같은 죄에 빠져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무감각이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죄의 반복 가운데 무감각해 가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더욱더 굳게 결심하고 굳게 다짐하고 옆에서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그 반복되는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다를 통해서 더 깊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는 총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스텝 1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습관처럼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나누기가 매우 부담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드러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이러한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익명으로 답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습관처럼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은요. 정제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제감이나 판단에 빠지지 않고 그만큼이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또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제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고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는 그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이 기억하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혜롭게 나 자신을 방어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또 필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다룰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기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인 더하나바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길을 걷다의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할 미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습관이 아직 있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요. 차차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주간의 삶의 목표로서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오늘 한 해의 목표로서 세워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육가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가만두고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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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